여자라서 안 된다고? 정말 속상해. 왜 여자는 못하는데? 멋지게. 야, 여자가 무슨 야구 선수냐? 여자가 뭐가 어때서? 여자가 어떻게 야구를 잘하냐? 왜? 왜 못하는데? 당연히 못하지. 팔의 힘이 하나도 없어서 공도 잘 못 던지잖아. 힘이 센지 안 센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너보다 더 잘 던질 수 있다고. 맞아. 그래도 여자는 안 돼. 태양아, 너 여자 야구 선수 봤어? 못 봤지? 야구 선수는 다 남자잖아. 어,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는 야구 선수 못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꼭, 꼭 될 거야. 될 거라고. 왜 여자는 안 되냐고.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수빈아, 저... 뭐? 뭐? 너도 남자야서 좋겠다. 아, 맞다. 수빈아. 아빠가 맛있는 간식 해 주신댔어. 가자. 가자,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자, 자, 아저씨. 진짜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아빠 떡볶이가 최고예요. 맛있게 먹으니 아빠 기분도 최고예요. 우리는. 도깨비. 아빠와. 아들이지요. 그런데 태양이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네. 응. 우리 아빠 요리 진짜 진짜 잘해. 이 정도는 보통이지요. 아저씨가 요리를 좋아해서 자꾸자꾸 했더니 잘하게 됐네. 정말요? 좋아서 자꾸자꾸하면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우와, 그럼 저도 야구 좋아하니까 자꾸자꾸하면 잘하겠네요. 응, 물론이지. 그럼 여자도 야구선수 할 수 있죠. 그럼, 그럼. 그런데 야구선수는 남자만 하는 거래요. 저는 여자여서 안 된대요. 무슨 소리?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어, 어, 어. 여자라서 왜 못하지? 왜? 왜? 수빈아, 여자도... 여자도... 완전 당연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예, start!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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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 말고. 일단 진정을 좀. 고마워요. 릴렉스, 릴렉스. 어, 그래요. 자, 얘들아. 이것 좀 볼래? 어? 그래, 여자랑 남자는 다르지. 뭐, 대체로 인정. 생긴 모습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맞아요. 수빈이가 그래요. 내가 정말? 고마워, 태양. 남자는... 뭐, 대체로 힘도 쎄고, 몸으로 하는 걸 잘하지. 그래서 태양이가 야구를 잘하나? 그런데 이것 좀 볼래? 이건 남자 뇌, 여자 뇌. 뇌에서 발달된 부분이 서로 달라서, 여자랑 남자가 잘하는 게 달라. 하지만 남자보다 힘쓴 여자도 있는데. 어허, 수빈, 빙고. 남자 중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다정한 남자도 있지. 우리 아빠처럼야. 그래서 아빠한테 한눈이 뺑뺑 반하고 말았잖아. 우리 선생님 힘 진짜 센데. 그렇지. 힘 세고 운동 잘하는 여자도 있고. 서로 반대인 특징을 가진 사람도 있어.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란다. 그럼 저도 힘도 세고 야구도 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여자라서 안 돼. 남자라서 안 돼.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빈아, 너도 야구선수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수빈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